사람이다 보니까 다르죠 제가 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눈이 가는데 화장도 입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손가락 쪽에 좀 많이 절단을 한 듯한 자꾸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? 손가락 끝이 너무 많이 상해서 살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덟 마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한 마디씩 절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와서 의선생님이 저는 이제 얼굴 수술 받는 줄 알고 수술 날짜 잡혀서 신나고 있었을 때 오셔서 손 절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은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중간중간에 유머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웃으면 되는 거죠? 유머를 하시더라도 왜 나를 꼭 집어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쿡 찔려서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너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야 나의 고통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찔려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선생님이 계셨던 거군요 그랬던 거 같아요 의사선생님이 괜히 고민하면서 지금 만약에 그 의사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왜 그래요? 얘기 좀 하세요 잠깐만요 이러면 그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직무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주신 것도 직업이니까 이렇게 또 오해를 풀어가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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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그렇게 듣고 뭐 처음 막 병실에서 울었던 거 같아요 어떻게든 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정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동에서 다 쓰셨죠?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때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랬거든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만 이건 뭐지? 네 네 그냥 그 뒤로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환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아하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입에 밥 넣는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에 잔축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문꼬리 잡고 문 여는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? 뭐 그거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던데요